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지조금통입니다 대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마미 롱레그를 찾아라 라는 게임인데요 마미 롱레그 기본 변신할 수 있나? 어 변신하면 마미 롱레그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거미에요 롱레그 바리깅 거미 한번 찾아보도록 할텐데요 아 이렇게 찾으면 되는거야? 이 못생긴 허기허기는 뭐야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? 넌 뭐니? 친구야? 넌 누구니? 너 누구야?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? 어 잠깐만 여기 손바닥 대세요 오 아 손바닥 대니까 여기 거기다 어제 했던거 그거 개벌레 개벌레 기어다니는 곳 밑으로 들어가세요 어 TV 있고 문이 열렸어 뻔존 여기 있나? 하하하하 이거 뭐야 이거 마미 롱레그야? 와 똑같다 머리 모양은 뭐야? 완전 똑같은데? 저 완전 대박인데? 어? 여기 점프맵인가? 이거 한번 해보자 점프맵 가가지고 어 저기 위에도 뭐가 있다 저 위에 있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걸까? 어떻게 가요 근데? 아 구름 타고 다시 자 간다 아 착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되지? 여기서 이렇게 점프 뛰어서 위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지? 갈 수 있는 건가? 어 되네? 아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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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얻으면은 따라라 허기허기 빨간 허기허기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뻔존 뻔존은 뭐가 있을까? 어 여기가 그 개벌레 기어다니는 그 공간인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도 있다 허기허기 찾았다 못생긴 허기허기 두 개 찾았다 하나만 더 찾으면 못생긴 허기허기 세 개 다 찾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 어 뭐가 있다 번쩍번쩍 빛나는 게 잘 안 보이네 어 찾았어요 오징어 게임 마미 롱레그 오징어 게임 롱레그 찾았고 여기? 여기 안 들어가 봤나? 여기는 어 봐봐요 마미 롱레그 이렇게 착했는데 와 다 좋아하잖아 근데 너무 갑자기 너무 갑자기 못되졌어요 어 개밥 그르디 어디 있다 벤 아 벤 마미 롱레그 벤 벤 롱레그 변신해 봐야겠다 벤 레그 마미 뱀 안녕하세요 벤이에요 벤 래그에요 마미 뱀 래그 어 헉 경찰 경찰차 바람 엄청 불고 있어 자동차가 다 찌그러졌어 어 여기 뭐 있다 바람이 엄청 부는데 어 종이도 세 개를 모아야 되네 뭘 이렇게 많이 모아야 돼 어 저기 있다 종이 또 있다 종이가 세 개를 다 모으면은 또 왠지 뭐 하나 줄 것 같은데 그림이네 아 이거는 그거 아닌가 슬랜더맨 아닌가 하나 더 저기 있다 좋아 좋아 이모트 감정표현 예 노 안 나오는데 됐어 다 모았어요 아 슬랜더맨 슬랜더맨 얻었어요 변신해 봐 아 이게 슬랜더맨이야 근데 안 나와 아 이거를 하려면은 저거를 해야 돼 로봇스를 써야 돼 로봇스는 좀 이따 쓰고 어 여기 또 뭐 있는 거 같은데 아이고 방금 뭐 있었어요 사람 있었어 빨빨빨빨빨빨 띠릭 허기허기 에러 허기허기 어 이게 또 있다 이거는 뭐야 부기부기봇 좋아 어 읽어 네임 티미 지미는 행방불명 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뒤에 여기 마미 롱래그 마미 롱래그가 지미를 그랬나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어제 허기허기 하고 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허기허기가 허기허기래 마미 롱래그가 굉장히 사악하거든요 안들어가지네 변신 풀어 허기허기 변신해보자 좀 이상하게 생긴 허기허기 전기실에 뭐가 있나 여기는 어 여기 또 번쩍번쩍하는거 하나 있다 모아 얻어요 하면은 마미 롱래그 손오공이잖아 손오공 마미 롱래그 얻었구요 궁뎅이소 똥사면서 다니네 원래 에너지 팠어야 된대 카페 한번 가봐야지 카페에도 뭐가 있을까 여기도 또 있겠네 어 여기 풀숲에서 번쩍번쩍 숨어있는거 찾아 따란 데디 롱래그 아 아빠 롱래그 아빠 롱래그 아 아빠요 아빠 좀 이따가 있겠네 피자 피자 주세요 이게 피자에요? 프라이 주세요 프라이에요 이게? 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모을 수 있다 뿌르릉 부기봇 레드 부기봇 왜이렇게 많아? 요기 가보자 스토어 어 와 뭐야 얘는 왜 손이 하나가 더 있어? 엉덩이에? 뭐야 팔이 하나가 더 달렸어 마미 롱래그 아 여기는 거기다 어 저기 있는데 여기서 요 위로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요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? 그냥 올라가면 되나? 안돼 변신하고 뛰어야 되나?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손바닥 떼면 뭔데? 변신? 변신? 변신 다시 해봐 오 됐어 됐어 아 이렇게 변신하고 해야 되네 그냥 못 가네 뿌르르 오 좀비 좀비 롱래그 좀비 롱래그 액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건 뭐지? 아 다리가 이어지는구나 절로 갈 수 있게 되네 길이 이어지네 한번 치니까 그래 그래 친구야 발사를 해야지 발사 아이고 빨빨빨빨빨빨 왜 없어 아무것도 어 비없어? 어 있다 천사 헉 천사 천사 롱래그 엔젤 천사 롱래그 날아다닐 수 있어요 진짜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? 발탁발탁 안녕 친구야 나는 엄마 천사 롱래그 엄마 아니야 아미 롱래그 천사야 난 천사란다 날아다닐 수 있지 어디 또 있는 거 아니까? 어 여기도 있어 SCP SCP SCP다 와 이거 뭐야 빡빡이 됐는데? 좀 이상한데 빡빡이 뭐지? 이게 뭐냐고 이게 마음이 이게 마음이 롱래그냐고 그냥 빡빡이잖아요 이게 좀 심한 거 아니야? 너무 다 뺏겨버렸데 머리턱 머리털 없으니까 완전 빡빡이네 펀치 날 보지만 아 이거 그거구나 빡빡이구나 아 이거 뭐 부끄럼쟁이구나 아 왜 빡빡이가 있네 부끄럼쟁이였어요 휴inander 하하 부끄럼쟁이였어 부끄럼쟁이였어 부끄럼쟁이 날 봤어 히 아이와etch 좋았어 여긴 어디지? 아여기가 여기구나 여기는 여기서 못 찾았나? 여기서 아무것도 못 찾았던 것 같은데 분명히 방 하나마다 하나씩 있을 거거든요. 아 있네 여기 있네 런 C 핵 이렇게 치면 되나? 7 어 됐다 됐어요? 이거 왜 안 닫히냐 근데? 됐다 얻었다 와 이거? 이게 뭔데? 아 이게 뭐야? 아 이게 뭐야 이게 어쨌든 얻었고? 아 이거 잠깐만요. 이거 2% 찬스로 진짜 피자를 떨군다네. 카페테리아에서 2% 찬스로 피자. 진짜 피자 2% 찬스로 진짜 피자 나오 뭐야 너네들 뭐야 뭐냐고 진짜 피자 진짜 피자 야 내 거야 야 내 거라고 자기들이 먹어버리네 야 내 거라고 호호 이거 계속 눌러주세요 이거 계속 눌러주세요 이거 계속 눌러주세요 피자 피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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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다 야 났다는 아 됐다 잼의의의의의의의의의 와 피자 피자 웍 도망쳐 이제 아culthing 아 Corinth 와 일단은 이거 다 지금은 못 찾겠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다 찾아볼게요 예 다음 시간 한 번 더 찾아볼게요. 재밌었습니다. 그럼 안녕